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디즈니 플러스 무빙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은 배우 이정화가 유재석과 만난다. 제니와 이정화는 새 리얼 버라이어티 아파트 404 출연을 확정했다. 아파트 404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리얼 버라이어티로 식스센스 정철민 PD의 신장이다. 앞서 유재석과 차태현이 출연을 예고했으며 여기에 유재석과 메추리로 호흡을 마쳤던 제니와 무빙으로 인기를 얻은 이정화가 합류해 기대감을 높인다. 정철민 PD는 런닝맨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연출가로 식스센스 시리즈와 스킵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활약했다. 제니는 첫 고정 예능이었던 예능 미추리에 이어 두 번째 고정 예능도 유재석 정PD와 함께하게 됐다. 유재석과 제니는 지난 2018년 반영된 미추리 이후 5년 만에 재회한다. 이정화는 무빙에서 하늘을 나는 소년 봉석으로 출연해 차태현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끈끈한 관계성을 기대케 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